정기벤장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4인종 락밴드 정기벤장어 입니다 너의 날카로운 송곳 네가 좋아 네 붉은 혀도 좋아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황인경이고요 네 드럼치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네 저는 기타치고 있는 김예슬입니다 네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너의 손가락이 좋아 내가 많이 외로울 땐 너만 하는 얘기 애기들로 마지막에 속삭여줘 네 저희는 결성된 지 3년이 좀 넘었고요 작년 10월에 첫 번째 정규앨범 최고의 연애를 발표하고 그 뒤로 이제 홍대의 주변 공연장 위주로 이제 정국 각지를 돌면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악의 스타일이나 장식보다는 조금 알맹이 있고 좀 진솔한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사나 보컬, 기타 멜로디 이런 걸 좀 중시하면서 밴드 음악 만들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현대카드 이트랙스의 그 송금리라는 곡으로 참여를 했고요 어 이제 러비송인데 뭐 갈벗고 발랄한 느낌의 그런 이제 듣기 편한 멜로디도 쉬워서 아마 따라 부르기도 편한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어 관객분들이랑 같이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는 그런 마인드로 이만이 있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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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